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신형 4세대 카니발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완성차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늘 출고되는 차량은 9인승 순정시트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리폼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트원 대전 본사에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스노우 화이트펄 시그니처 풀옵션으로 제작된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되기 중입니다.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는 날렵하고 일체감있는 디자인은 물론 높은 정보로 시원한 개방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이루프 실내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웰컴 등 스피커 중앙 LED 등 확산형 송풍구 센터 및 측후면 앰비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화면 모니터 장착으로 핸드폰 핫스팟 연결을 통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니터 전용 보조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무시동 상태에서도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조수석 앞에는 12.3인치 보조모니터가 장착되었습니다. 터치로 손쉽게 컨트롤이 가능하며 후속 모니터와 동일한 영상을 앞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실내 코튼 베이지 9인승 차량에 꼭 필요한 튜닝만 선택해 주셨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탑승자의 목을 보호해주는 아토원 목쿠션이 장착되었습니다. 바닥은 퀼팅 엠보싱 시공 후 그 위에 라인 매트 G 베이지를 올려 깔끔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남자들의 로망 리얼 디컷 카본 핸들 고급 세단 및 스포츠카에 적용되는 디컷 모양의 카본 핸들 카본만의 부드러운 그립감은 물론 스포티한 주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열 3열에는 뉴티크 우드플러 시공으로 유트에서 볼 수 있었던 고급스러운 바닥을 완성하였습니다. 카니발에 꼭 장착되어야 하는 아토원 허니콘 블라인드 벌집형 이중 원단으로 제작되어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며 실내 온도 유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은 인원을 태워야 할 때는 9인승 순정 시트 배열도 좋습니다. 한 대의 차로 움직여야 할 때 9명까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 여행을 떠날 때 좋습니다. 3열 쿠션 팁업 시트 4열 팝업 싱킹 시트 순정 9인승 시트 배열도 굿! 진정한 특장차란 고객의 취향은 물론 용도까지 모두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아토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모두 다 가능합니다. 한 번쯤 꿈꾸었던 카니발 하이리무진 패밀리카 업무용 캠핑용 목적에 맞는 실내 개조를 통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차량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